5연승과 함께 5월 승류를 만든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 2연패로 8위에 머무르는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홈 3연전을 갖습니다. 앞서온 두산과의 두 경기 승리에 이어 지난 주말 수원 원정에서 삼성은 3연전을 모두 잡고 5연승을 거뒀는데 이 기간 내내 한 점차 승리라는 진기록도 썼습니다. 삼성은 키움에서 영입한 김태훈을 중심으로 불펜의 안정감을 찾았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기대됩니다. 대구문화 방송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홈 3연전을 펼치는 삼성과 키움의 오늘과 내일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.